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무슨 공정 불공정. 어떻게 보면 오늘 게 좀 어렵다. 다음 주에 의사표시 대리는 유형을 기억하면 되는데. 무슨 공정 불공정. 자 불공정 법률행위인데 여러분 103조는 아까 뭐라 그랬나 반사회질서행위 또는 공세양속위반행위 다시 뭐 반사회질서행위 또는 공세양속위반행위 하면 몇조를 가르친다. 103. 103하면 빨리 몇조. 746조. 항상 그런 거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행거. 준법률행위 하면 넣자.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그것만 해도 때로는 금방 찾아올 수 있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근데 법률행위 대표적인 건 무슨 약. 계약. 청약 승낙은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 그지. 법률행위는 요건. 요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효과.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 다음 법률행위는 의욕한대로 합의한대로. 그래서 사적자치의 법률행위. 이런 식으로. 자꾸만 연결. 나중에 다음에 문제풀이할 때 그런 것만 잘되면 된다. 그런 걸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뭐를 위해서 공부한다? 문제. 무슨 죄? 문제. 몇 점? 그렇지. 70점 추가한 게. 70점만 내면 끝나는 거지. 1차 통과하는 거지. 103조. 103조. 한 개 낸다 하면 103 아니면 104조. 그럼 여기서는 아까 단속규정. 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공법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규정. 단속규정. 이렇게 위반하더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렇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원시적불능 무효. 후발적불능. 원시적불능 두 개. 후발적불능 두 개. 그럼 확정은 언제까지만. 이행시까지만. 그런데 승립 시에는 방법과 기준. 이런 단어. 수업시간에 한 거 있잖아요. 그 단어만 자꾸만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되거든. 그 다음 상대방 없는 단독이.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유정. 포기포기. 그렇지. 그럼 104조 갑니다. 104조는 뭐냐면 불공지한 법률행위. 불공지한 법률행위. 무슨 공정? 불공지한 법률행위. 다시 무슨 공정? 불공지한 법률행위. 또는 뭐? 폭략위. 불공지한 법률행위. 또는 뭐? 폭략위. 다시 뭐? 불공지한 법률행위. 또는 뭐? 폭략위. 다시. 불공지한 법률행위. 또는 뭐? 폭략위. 같은 말이다. 그럼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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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만? 재산법에만 적용한다. 104조는 어디에만 적용한다? 재산법에만 적용. 그런데 이런 103조는 재산법뿐만 아니라 가족법, 민법 전체에 적용된다. 그래서 103조는 우리 민법 중에서 굉장히 큰 무효다. 재산법이든 가족법 다 적용된다. 몇 조는? 103조는. 그런데 104조는 어디에만 적용한다? 재산법에만 적용하고. 그럼 이 불공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 거. 그럼 불공정. 불공정 했잖아요. 그럼 무상에서는 다시 뭐? 무상에서는 무슨 공정 없다? 불공정 없지. 그래서 요거 잘된다. 요거 짱짱짱짱짱. 적용되지 않는 거.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노래 부들어시 내게.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다시!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다시! 무상, 편무, 경매는 104조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공정 없다? 불공정 없다. 그럼 특히 경매. 경매는 아무리 싸게 해도 불공정이 되지 않는다. 그치? 무상, 편무, 경매. 그 다음 또 적용되는 거. 적용되는 거. 적용되는 것은 여러분 단동행위 적용합니다. 무슨 행위? 단동행위. 단동행위 대표적인 게 아까 포기, 포기. 구속된 남편을 구속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다시 뭐? 구속된 남편을 구속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뭐? 외상대금 채권 포기. 무슨 대금 채권? 외상대금 채권 포기라든가. 외상대금 채권의 뭐? 포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채무면제. 또 불공정 있다 없다? 있다. 있고. 또 하나 더. 이거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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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중요한데. 무효행위의 전환. 무슨 행위? 무효행위의 전환. 적용된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짱짱짱.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 자 그러면 백사조 한번 적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했잖아요. 요건과 뭐? 효과. 뭐가 중요? 요건. 그렇지. 요건. 요건. 됐습니까? 네. 요건. 요건. 그럼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경솔, 공박, 무경음으로 인하여. 경솔, 공박, 무경음으로 인하여. 두 번째 현저히. 무슨 저히? 현저히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현저히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요 딱 두 줄 있거든. 그럼 자. 현저히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 하면은. 몇 배. 누가 판단하노? 누가 판단하노? 법관. 아까 103조이냐 아니지. 누가 판단하노? 법관 외에 103조는 민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민법의 규정이 있으면 무슨 규정? 빨리 가인 규정 이렇게 했잖아요 팍팍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의 공절이 이러니까 어느 정도 공절이 이르냐 하는 것은 누가 판단에 맡긴다 빨리 법관 법관의 생각을 나타나는 게 판례죠 판례는 몇 배? 네 배 이상 되면 그럼 선생님 세 배는 안 되는 거야 세 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몇 배? 네 배 됐습니까? 하고 그런데 만원짜리를 그럼 여기서 네 배는 살 때 네 배 비싸게 사고 팔 때는 몇 분의 1 이하? 4분의 1 이하 싸게 그럼 내가 만원짜리를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만원짜리를 얼마? 10만 원 정상적인 상태에서 만원짜리를 10만 주고 샀습니다 유효무요? 유효무요? 유효 왜 앞에 정상이라 했잖아요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경솔, 궁방, 무경험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이걸 주관적인 요건이란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다음에 만약 분쟁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하고 할 때 요건을 따져야 한다 요건을 따져서 되는지 안 되는지 됐습니까? 주관적인 요건은 경솔, 궁방, 무경험 셋 중에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셋 중 몇 개 하나에 해당하면서 몇 배? 네 배 이걸 객관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무슨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 그래서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모두 되었을 때 유효 무효 무효 자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법조문에서는 몇 가지만 요구하고 있다 빨리 두 가지 경솔, 궁방, 무현 셋 중에 몇 개, 한 개 경솔은 어떤 걸 경솔이라노? 경경경, 가볍게 행동하는 거 궁박은? 그렇지 궁지에 몰리는 거, 콘에 몰려서 하는 거 무경험 그러면 요거는, 요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하면 요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가리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해서 궁박에, 콘에 몰려 있거나 뭐 궁박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무경험은, 또 요 무경험은 여러분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통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무슨 통, 무슨 통, 보통, 어? 일반 무슨 통, 보통,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 이렇게 했네 됐습니까? 생활의 무경험을 말한다 하고 어쨌든 셋 중에 몇 개, 한 개, 몇 배, 네 배 그래야 유효, 무효, 무효 그런데 아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만원짜리를 십만 원 주고 사도 유효, 무효 유효,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데 우리 민법 조문에서는 두 가지 경솔공과 무경험 셋 중에 한 개 세 번째, 세 번째 그런데 판례는 하나 더 요구합니다 판례는, 판례는, 판례는 판례는 판사들은 이 두 개만 가지고는 무효가 안 되고 그럼 세 번째 요게 시험 문제 잘 출제하겠네 사부시험에서는 요거 굉장히 잘 출제하는데 판례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이용하려는 뭐? 악의, 고의,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무효 되겠습니까? 자, 끔찾다 여기서 갑의 집을 누가? 을에게 팝니다 팔 때는 몇 분의 1이야? 빨리 4분의 1이야? 하고 갑이 뭐? 경솔, 공방, 무경험 셋 중에 몇 개 한 개 하면서 상대방의 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해줬다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맞습니까? 네 그럼 갑은 찾아온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하노? 빨리 갑이 갑은 뭐? 적게 받은 돈 주고 집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거는 끝까지 찾아온다 절대 무효 103, 104는 아까 103도 아까 찾아오는 경우는 이중매매 찾아오는 경우는 무슨 가지? 끝까지 이것도 끝까지 찾아온다 그럼 선의의 병한테 가가 있어도 선의의 병한테 등기돼서도 이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갑은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오는데 그럼 갑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4분의 1 이하로 돈 적게 받고 등기해줬단 말이지 그럼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표자가 아니 누가 을이 을이 갑이 띨빵하다는 걸 뭐하면서 알면서 여러분 그러면 띨빵하고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이용해야 됩니까? 도와줘야지 그런데 이 사람은 띨빵하는 걸 알면서 뭐했다? 이용했다 그래서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보냐 하면 이 얼마나 나쁜 놈으로 본다 좀 이따 설명하고 그런데 만약에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하노? 빨리 갑이 갑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4배 이상 공절을 잃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이건 당연히 있는 거로 추정하면 추정하면 이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추정되지 않고 그래서 갑은 이 4배와 함께 경솔, 궁방, 무경음 셋 중에 몇 개 한 개 또 어떻게 한다? 입증 하고 그 다음 또 상대방이 것을 이용하려는 악의, 고의가 있다는 걸 모두를 어떻게 한다? 입증 그래서 추정되지 않고 그래서 급여자가 추정되는 거는 만약에 4배 이상 공절을 잃었다는 걸 입증하면 이거 추정된다 하면 이거는 입증할 필요가 추정되면 입증할 필요가 없거든 이거 있으면 이건 당연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뭐 할 때 추정될 때 이거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이거와 함께 이것도 어떻게 한다? 주관적인 요건 셋 중에 몇 개 한 개도 어떻게 한다? 입증 해야 되고 하고 상대방이 것을 이용하려는 악의 일일이 그래서 급여자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자가 무슨 일이 일일이 입증 이거 잘된다 그래서 103, 104 나오면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래서 104조 하면 뭐? 일일이 만보 무슨 만보? 일일이 만보 어떻게 입증? 일일이 입증 무슨 만보? 일일이 만보 일일이 입증 꼭 기억이 났어요 세 개 하면은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갑은 찾아오는데 선현이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절대 무요 자 근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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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자 근데 이 104조는 이 103조의 뭐다?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규정? 이 말은 뭐냐면 벤다이어그램으로 하면 이게 103조 103조 안에 몇 조가 있다? 104조 그럼 104조가 되면 당연히 몇 조가 된다? 빨리 104조가 되면 당연히 몇 조? 103 103이 되면 빨리 746조의 예외 여기서 아까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본다 했노? 상대방 그렇지 얼마나 나쁜 그래서 이 판례 이 상대방이 이용하려는 뭐? 악이 아까 표자가 무슨 빵 해도 딜빵은 누가 상대방을 알면 적극적으로 사회 분위기적으로는 도와줘야 되지만 이 사람이 딜빵하는 걸 뭐하면서 알면서 뭐했다? 이용 그래서 누구만 나쁜 놈? 누구만 상대방 그래서 어? 급여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끝까지 찾아온다? 무슨 무효? 어? 끝까지 찾아온다 이게 무슨 죄사함도한테 가가 있어도 선의의 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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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만 나쁜 놈 빨리 상대방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여러분 일반적인 무효는 금방 말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다시 뭐한 자도 위반한 자도 주장할 수 있고 규책사유 있는 사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강인 규정 위반 무효 강인 규정이 무슨 지날 무효다? 오리지날 그럼 강인 규정 무효에서는 무슨 지 누구든지 뭐 있는 자도 규책사유 있는 자도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하면 뭐? 오 잘 나온다 근데 여기서는 오직 무슨 직 오직 누구만 거비어자만 누구만 나쁜 놈 상대방 그래서 오직 거비어자만 무효를 주장하면서 무효를 무효를 주장 하면서 됐습니까? 주장 하면서 무효를 할 수 있다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이거 잘된다 그래서 이거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하며 백사조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나오면 오엑서 엑스 잘된다 되겠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갑이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주관적인 요건 셋 중에 하나 몇 배 네 배 상대방의 것을 이용하려는 아기 세 개를 입증하면 무효를 주장하면서 자기 것 찾아올 수 있다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대리내에서 이루어졌다 대리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4배 4분의 1 이하로 등개 줬다 아기 4배 그럼 경솔 궁박 무경음은 누굴 기념하냐 궁박은 본인 경솔 와 무경음은 대리인 그래서 요건 경무대 다시 무슨 대 경무대 자 지금은 대통령이 살고 있는 걸 뭐라고 그러노 차대 그러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살고 있을 때는 무슨 대 경무대 그래서 경무 경솔 경솔 무경음은 누구 대리인 궁박은 누굴 기념한다 본인 되겠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다시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갑이 경솔 궁박은 4분의 1 이하로 싸게 등개 줬다 만약에 적게 돈 받고 근데 나중에 갑이 입증해가지고 집 찾아오려고 하니까 야 정상적인 가격이면 너 나한테 팔았을 거 아냐 어떻게 팔라고 했으니까 내가 정상적인 가격 4배 줄 테니까 나한테 파는 거로 해 하니까 무슨 K OK 그걸 무형의 전환 이라는 말씀 나 무슨 행의 전환 무형의 전환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디를 한번 봐주냐면 64페이지로 갑니다 자 64페이지로 가는데 그죠 샀습니까 자 불공정법률행이 틀린 것 1번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4개 한꺼번에 해야지 무상 편무 경매 정연은 적용되지 않는다 역시 무상계약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공정법률행위는 무형의 전환 아까 했죠 4배 다시 돈 주면 그대로 소유권 등계한 것은 그대로 뭐 유효로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한다 무형의 전환 104조는 무형의 전환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 4번 갑니다 대리내에서 이뤄진 경우 궁박은 누구를 규정합니까 본인 무슨 궁 봉궁경무대 그렇게 얘기한다 기본적으로는 암기 안 해놓으면 안 된다 무슨 궁 봉궁경무대 그래서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OXX 그 다음에 그럼 불공정인지 아닌지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기준 나오면 행위시 행위는 아까 법률행위시 계약체결시 매매계약체결시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행위해석 법률행위 해석으로 갑니다 무슨 행위해석 법률행위해석 자 요것도 가끔씩 잘 출제하는 건데 그죠 그럼 요 4개에서는 아까 103 104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행위해석 법률행위해석 원래는 법률행위해석이 어디에 붙어있냐면 요기 붙어야 된다 무슨 정 확정 돼 있으면 별 문제 없고 확정돼 있지 않을 때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해석 법률행위해석 되겠습니까 원래는 확정돼 있으면 별 문제 없는데 확정돼 있지 않을 때 뭐가 필요하고 해석 또 승립시에는 적어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된다 언제까지만 확정되면 된다 이행기 그럼 승립시에는 적어도 방법과 뭐 기준 체결시는 뭐 승립시는 다른 말로 계약체결시에는 방법과 뭐 기준 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행시에도 확정되지 않으면 뭐가 필요하다 해석 뭐가 필요하다 해석 무슨 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 그렇지 이때까지 놀았다 괜찮다 오늘부터 열심히 하면 되다 오늘부터 해서 오늘 끝 집에 가서 끝냈다 오늘 끝 행위 해석 우린 그저히 다 합격하면 되죠 합격하면 해보자 가능합니다 60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승실히 하느냐 조금 무슨 빵해도 그렇지 남한테는 뛸 빵하도 할 필요 없잖아요 항상 자기 자신이 뛸 빵하는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 그렇지 해도 남한테는 절대로 나는 학교 다닐 때 한 공부했어 이거는 60점이기 때문에 약간 무슨 빵해도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고 공부 약간 공부에 취미 없는 아이가 있거든 공부 취미 없는 아이한테 공부하라면 그거 고통이 거지 젊은 시절의 고통이잖아요 그럼 공부 취미 없는 아이는 그냥 야 놀고 대신에 뭐하고 성실하고 뭐 인간성 갖추고 인사 잘하고 하면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진짜 공부 사람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50 넘어가고 이러니까 살아보니까 이제 이게 다 이게 공부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는 안 했지 그렇지 그냥 이제 막 하는데 공부를 가지고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70% 공부 못해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30%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공부를 가지고 먹고 공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어 공부를 아예 잘하면은 아예 뭐 하여튼 뭐 한 1% 안에 들면은 성공할 확률이 아까 70%고 그것도 몇 프로 1% 안에 들어야 1% 2% 안에 들어야 70%고 1% 2% 안에 못 들고 한 20% 안에 들었다 뭐 우중쩍하게 잘했다 그러면은 30%에 드는 거지 성공할 확률이 그럼 놀아도 몇 프로다 30%다 어디 가서 알았냐 하면은 중학교 동창회 가서 보니까 얼마 전에 한 칸인데 연말에 아 학교 다닐 때 무슨 빵하나들이 학교 다닐 당시를 기준하면 뛸 빵에 했던 아들이 행복하게 살더라 아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절절히 느꼈습니다 저는 무슨증하게 의중증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 그냥 강의만 하러 돌아다녔지 와 그러면서 자식한테 막 매달리는 것 이게 굳이 아이들 보고 공부해라고 할 필요 없구나 응? 그냥 공부는 그냥 니가 공부에 침이 없으면 너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그러니까 무선시리 성실하고 어른들 하면 인싸 잘하고 항상 위에 사람관계 친구 잘하고 하면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계속 하는 거지 그럼 아이도 신나게 사는 거지 하다 보면 성공합니다 공부 가지고 성공하려면 몇 프로 안에 들어야 2% 1%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미 10% 넘어갔다 성공할 확률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미 한 15%다 1등부터 100등 중에 한 15등 정도 했다 그러면 성공 아까 뭐 어디에 7대 3인데 3에 들어갈 확률이 더 많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는 묻지 마세요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무슨 심이 열심히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이면 과거가 되고 과거에 무슨 심이 하면 열심히 했다 뭐한다 성공한다 무슨 합격 축합격 무슨 합격 축합격 할 수 있다 근데 무슨 행위 해석 법률 행위 해석 이거 하고 집에 가야지 무슨 행위 해석 법률 행위 해석 법률 행위 해석 하면 이거 법률 행위 대표적인 거 계약의 해석 의사별의 해석이잖아요 의사별씨의 해석 같은 말이다 그러면 이거는 전제가 뭐냐면 전제가 분쟁이 있었을 때 계약에 관해서 뭐가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뭐가 필요하다 빨리 해석 누가 해석하노 주체 주체 누구 법관 잘하네 법관이 해석하는데 해석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다 법률 행위 해석 방법 무슨 행위 해석 방법 법률 행위 해석 방법인데 몇 가지가 있다 빨리 몇 가지 세 가지 무슨 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보충적 해석 여러분 이 법률 행위 해석 시험 문제 나왔다 틀리면 안 된다 꼭 맞춰야 되나 이거 서비스 문제거든 여러분 그죠 만약에 40개 중에 됐습니까 40개 중에 서비스가 몇 개 있는데 10개 있는데 몇 개? 10개 어려운 것도 10개 서비스도 10개인데 10개 서비스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됐습니까 무슨 비스? 서비스 그치 서비스 여러분 그죠 그 막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본게임은 맨 마지막에 주잖아요 회 시키면 내가 달라지도 않으면 단호박도 주고 계란말이도 주고 진짜 싫어 죽겠는데 근데 여자들은 또 좋아하잖아요 나중에 진짜 본게임은 무슨금 준다 조금 주잖아요 근데 저 뭐 이렇게 바닷가 근처 가면 무슨 게임은 없고 아 서비스는 없고 그죠 무슨 게임만 본게임 우리는 본게임이 보니 자 근데 어쨌든 무슨적에서 자연적에서 규범적에서 보충적에서 있는데 여러분 갑이 얼에게 하면 갑과 얼은 똑같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아까 우리 쌍무계약에서도 아까 매매에서도 기준 누구를 기준 물건 채무자 하면 누구 매도인 그치 돈을 기준으로 하면 누가 채무자입니까 매수인이지만 매수인이지만 항상 뭘 기준 물건 그럼 여기서는 갑과 얼이 똑같은데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 갑을 표자라고 그런다 갑을 무슨자 표자 을 상대방 그래서 자연적 해석은 누구 법관이 항상 주체 내가 내를 적용하려면 하면 안 된다 항상 무슨관이 법관이 누구 입장에서 표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 이거는 누구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 이거는 누구 제3자 시각 그래서 간극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게 무슨각 간극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먹은 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동기라고도 하고 무슨기 동기라고도 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심적 효과의사 이런 말 쓴다 무슨적 의사 내심적 효과의사 이런 말로 하면 무슨적 해석과 관계있다 빨리 자연적 해석 그 다음 밖으로 나타난 걸 무슨행위 표시행위 하면 무슨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은 가상적어사 무슨적어사 가상적어사 가정적어사 나오면은 이건 뭐 무슨적 해석과 관계있다 보충적 자 갑니다 그럼 또 자연적 해석과 관계있는 것은 무슨 표시 오 표시 무예의 원칙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표시 오 표시 무예의 원칙 나오는데 자 그럼 자연적 해석부터 갑니다 자 법관이 여러분 갑과 을이 됐습니까 갑의 집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격합니다 무슨 계약을 매매 자 해가지고 얼마에 1억에 합의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아까 했잖아요 매매는 계약 약정 언제 계약이 승립합니까 약정함으로서 승립 뭐함으로서 약정 무슨 k ok 하면 승립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문장에서 하였다 합의하였다 하면 계약 승립했다 시험에서 지문에 뭐 하였다 합의하였다 하였다 하면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중개사 사무실은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계약금 받아 승립하지마 이론상에서는 하였다 합의하였다 하면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됐습니까 그럼 계약서는 왜 적습니까 나는 그렇게 합의한 적이 없어 하고 잡아 뗄 때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약서는 어떤 효율이 있냐면 입증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 근데 얼마에 합의하였다 1억 근데 갑이 됐습니까 갑이 뭐를 한 잔 해가지고 낮술 그죠 저도 낮술 좋아하는데 다음에 그냥 하는 거지 자 다음에 오늘이 그냥 이제 딱 낮술을 한 잔 해가지고 계약서를 쓰면서 어떻게 동그라미 하나 빼먹고 얼마 천만 원 해서 줬단 말이죠 됐습니까 얼마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했다 이게 그럼 사람은 이기적이거든 갑은 나중에 얼마만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얼마만 주려고 하고 천만 원 얼마에 합의했으니까 1억에 합의했으니까 내가 낮술을 한 잔 해서 눈이 가물가물해가 동그라미 하나 빼먹었을 뿐이지 얼마에 합의했잖아 1억 얼마 달라 1억 천만 원 1억 천만 원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갑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소송하는 과정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얼마에 합의했다는 게 드러나면 1억에 합의했다는 게 드러나면 법가는 얼마로 인정 그걸 자연적에서 기록합니다 표시에 구애받지 않고 진실탐진 무슨 적에서 자연적에서 그럼 잘못 표시된 건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걸 뭐 오표시 그래서 자연적에서 간단합니다 표시와 진위가 다르다 다시 뭐 표시와 진위가 다르다 뭐를 우선시에서 해석하는 거 진위 누가 법관이 그렇지 근데 뭐 어떤 책이나 보면은 막 그 당사자 하고 중요한 게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법관이 아는 거지 어떤 책에 보면 엉터리 된 책 많다 그럼 선생님도 어떤 선생님도 제가 설명할 때 보면은 저 선생님이 알고 설명하는지 의심은 가을 때가 있대 간통 끝 표시와 진위가 다르다 법관이 뭐대로 진위를 우선시에서 해석하는 걸 무슨 적에서 표시된 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오표시 무해 무효 그래서 자연적에서 표시와 진위가 다르다 뭐 빨리 표시와 진위가 다르다 뭐를 우선시 빨리 진위 그럼 표시된 건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자연적에서 진위 내신적 효과사 진위 하면 표시된 건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표시에 구애받지 않고 진실탐지 하면 무슨 적에서 자연적 그럼 자연적에서 안 되면은 법관은 뭐된 대로 할 수밖에 없다 표시된 대로 그래서 법관은 1차적으로 무선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 뭐된 대로 규범 규범적 해석은 무조건 뭐된 대로 빨리 뭐된 대로 표시된 대로 적혀있는 대로 되겠습니까 그걸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 그래서 법관은 그럼 자연적 해석 바로 끝났잖아요 그제 쉽잖아요 나면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1차적으로 무선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해석을 하면 꼭 나오는 게 무슨 표시 나온다 5표시 표시된 건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면 이게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 법관은 무슨 해석을 하고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도 안 되면은 무슨 규정 이미 규정 이미 규정도 없을 때 최후적으로 하는 게 무슨 규정 보충제 해석인데 보충제 해석 이미 규정도 없을 때 보충제 해석이다 아까 있죠 1 무슨 규정 자연 안 되면 뭐 규범 안 되면 뭐 이미 규정 이미 규정도 없을 때 최후적으로 하는 게 무슨 규정 보충제 해석 보충제 해석은 이미 규정도 없을 때 최후적으로 하는 게 보충제 해석인데 보충제 해석은 뭘 가지고 예를 드냐면 교통사고 보충 합의금 사건 무슨 사건 합의금 사건 이거 사법시험 몇 번 나온 거다 교통사고 보상 합의금 사건인데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지 무슨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 3주 진단이 났습니다 몇 주 진단 3주 3주 진단이 났다는 것은 3주간 병원에 입원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된다 이런 말이죠 치료가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3주 입원해가 있었는데 3주 입원해가 있다 보니까 병원밥도 싫고 병원공기도 싫고 아직 통증은 더 남아있지만 더 치료 그럼 만약 3주 진단이 났는데 더 통증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어떻게 추가 진단을 받아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이게 했는데 병원공기도 싫고 병원밥도 싫고 퇴원하기로 마음을 먹고 퇴원하려고 하니까 무슨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뭐 하자 합의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병원밥도 싫고 그래서 퇴원하면서 얼마? 5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얼마? 500만원에 합의했단 말이지 그래서 500만원 합의하면서 500만원을 가지고 뭐도 한 대 지어먹고 보약도 한 대 지어먹고 집 근처 아직까지 통증이 남아있어요 집 근처 병원에 다니면서 진통제도 한 대 맞고 통증학과 하면서 통증도 관리하면 뭐 하자 할 거라 믿고 좋아질 거라 믿고 500만원에 합의하면서 보험회사에서 항상 돈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 합의각서를 적어달란다 말이죠 그래서 500만원 받으면서 합의각서 무슨 각서? 합의각서를 적어줬습니다 자 하는데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앞으로 차후에 민사상 형사상 이 사건을 가지고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각서를 500만원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니까 너무 집에 오니까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된장찌개도 해가지고 밥 먹고 하니까 병원에 있든 먹든 밥하고 다르고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근데 계속 통증은 남아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좋아질 거라 믿고 했는데 한 한 달이 지나도 통증이 가시지 않고 한 두 달 좀 지나니까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석 달이 지나니까 통증이 극심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합니다 큰 병원으로 가니까 지금 대퇴부 상단이 괴사가 발생하고 있고 이게 계속 나아 놓으면 생명이 위협하나 합니다 그래서 자르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하나 합니다 그래서 물을 모금고 눈물을 모금고 다리 한쪽을 잘랐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얼마에 500만원의 다리 한쪽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피해자가 어디에 보험회사에 일단 무슨 회사에 보험회사에 보험금 추가 지급 청구를 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추가 보험금 청구 했더니 보험회사 법무팀에서는 됐습니까 합의각서를 갖다 들이대면서 민사상 형사상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갖다 들이대면서 더 이상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됐습니까 보험금 추가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더니 판사는 보험회사는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휘해라 라고 판결했습니다 그게 보충정 해석입니다 그게 보충정 해석입니다 선생님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밌었는데 그게 보충정 해석이라고 뭐가 핵심이고 합의각서 항상 놀립니다 합의각서는 내가 만약에 지금 대퇴부 상단이 절단될 거라는 게 뭐 가능했더라면 쓸 당시에 뭐 가능했더라면 예측 가능했더라면 뭐 가능했더라면 무슨지 그렇지 누구든지 예측 가능했더라면 무슨지 그런 합의각서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그게 보충정 해석이라고 그럼 거꾸로 합의각서는 적어도 합의각서 쓸 당시의 상태가 내가 합의각서 쓸 때 앞으로 지금처럼 대퇴부 상단이 절단까를 생각하고 합의각서를 썼습니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썼습니까 그렇지 호전될 거라는 예상하에 호전될 거라는 예상하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지 지금처럼 대퇴부 상단이 절단이 될 거라는 게 뭐 가능했더라면 예측 가능했더라면 무슨지 무슨지 누구든지 그런 합의각서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 그게 보충정 해석입니다 무슨지 누구든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거 인간은 이성에 호성하는 거예요 우리 왜 하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싸울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뭐를 맞고 그렇지 길을 맞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북들고 물어봐라 이게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하잖아요 여기 무슨지 누구든지 이걸 무슨 적어사 빨리 가상적어사 가정적어사 그걸 우리 법 조문에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하여쓰리라 어역되는 경우 이런 말 쓰고 있거든 그럼 이렇게 하여쓰리라 어역되는 경우는 어디에 들어지냐면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슨 무효의 법리와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의 전환 무슨 행의 전환 무효행의 전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적 해석과 관련이 있다 보충적 해석 시험 문제 나올 때 나온다 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아까 임의규정도 없을 때 하는 게 무슨적 해석 보충적 해석인데 보충적 해석을 하더라도 대상을 뭐하거나 대상을 뭐하거나 확대하거나 대상을 뭐하거나 확대하거나 뭐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무슨적 해석인데 보충적 해석 가상적어사 가정적어사 이 일부 무효의 법리는 여러분 일부 부분이 무효인 경우는 원칙 전부 무효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예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뒤집어라 유효만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뭐 어역되는 경우는 무효를 뭐로 인정 유효로 인정 이걸 무슨 행의 뭐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무효이 전환은 무효이 안에 무효이 안에 유효가 들어있는 경우 행위자가 무효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무효행위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안 하고 유효행위를 하였으리라 뭐 어역되는 경우는 무효를 뭐로 인정 유효로 인정 아까 이걸 무슨 행의의 전환 무효의 전환 이거 말고 많은데 이것만 하면 자 근데 또 여러분 오표시는 아예 아까 있죠 1억에 합의했지만 얼마로 천만 원 잘못 표시했잖아 나중에 1억이 인정되잖아 합의한 대로 표시는 얼마 되어있어도 천만 원 그러면 잘못 표시한 건 천만 원의 특징은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그래서 오표시에서는 착오라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착오는 일단은 뭐하다 유효 착오는 유효인데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한다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노 유효 그지 그래서 요거는 아예 의사표시가 없고 요거는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지 그래서 오표시하고 착오 오표시 나오면서 뭐 나온나 착오 자 근데 문제 한 개만 하고 마칩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음 67페이지로 갑니다 대표님 찾았습니까 갑이 을에게 엑스토지의 제곱미터를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잘못 청약서에 89만 원에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서 을이 뭐하였다 승낙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나왔을 때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89만 원에 기재하였고 을이 승낙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이제 다른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89만 원으로 승낙했는데 을은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다시 무슨 해석 자료가 없어서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그대로 89만 원에 계약 표시된 대로 하면 무슨 제계해석 빨리 규범적 해석이고 됐습니까 미리 뭐 카다로그를 받아 봐가지고 계약서에는 80 청약서에는 89만 원으로 되어있지만 상대방이 98만 원으로 인정한다 98만 원에 계약 인정하고 98만 원에 계약 승립한다 하면 무슨 제계석 자연적 해석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어쨌든 89만 원에 승낙했는데 그 후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폭등하자 갑은 병에게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매도하고 소위권 이전해 주었다 설명 중 틀린 것 이거는 지금 법률행위 해석하고 이중매매하고 복합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24에 그럼 지금 뭐 갑을 갑병 일단은 누가 소위권 치등한다 병 무슨 매매 이중매매 그렇지 어른 갑과 병의 매매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아니고 일단은 누가 병이 무슨 자 소유자고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빨리 병 하고 어른 갑과 병이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 갑과 을사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당 표시된 대로 자 근데 여러분 법관은 1차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 뭐 규범 규범도 안 되면 임의규정 임의규정도 없을 때 보충적으로 하시지만 그냥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이렇게 하면은 됐습니까 표시행위 무슨 행위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무슨 적 의미 객관적 의미를 확정 이렇게 표현한다 예 표시행위 표시행위 표시행위가 나오면 무슨 무슨 적 의미 규범적 의미 원칙 그냥 특별한 말이 없이 법률행위 해석하면 법관은 무슨 적 의미 하는 게 원칙이다 규범적 해석 무슨 적 의미 객관적 의미 확정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과 을사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표시된 대로 얼마 89만원 그럼 어른 병명의로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지금 일단은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병 맞습니까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원의 합의하이서나 제곱미터당 89만원을 기재했다면 갑은 자 이건 무슨 표시고 5표시지 무슨 표시 5표시 5표시에서는 뭐 없다 차고 없다 맞습니까 아까 5표시 뭐 없다 차고 없다 꼭 기억한다 이렇게 그 다음 5번 만일 갑의 배명에 적극가담한 병으로부터 자 적극가담한 나오면 이건 몇조 무효 103조 몇조 무효 103조 병으로부터 선의의 전익의 X토지를 치르겠다면 정은 갑과 을사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정은 절대로 소유권 치르할 수 없다 어른 갑을 모하여 대외하여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이거 복합적이다 그지 그럼 지금은 여기는 뭐 그냥 이중매매도 묻고 103조도 묻고 무슨행위해석도 묻고 법률 굉장히 이렇게 복합적으로 짬뽕으로 나온다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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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